2순정 싱킹시트 3버전 합법적인 7인승 구조변경 시트원 7인승 구조변경 시트원 남는 안전벨트 즉 2,2,2,3에서 3번째 열 두석을 띄었으므로 안전벨트를 잘라줄까 숨겨줄까 고민을 하는데 저희는 숨겨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다시 9인승으로 원복을 할 때 잘랐다면 안전벨트를 새로 사서 장착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숨겨주면 언제든지 꺼내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쓸 수가 없겠죠. 합법적인 2,2,3 7인승 구조로 구조변경 할 때는 안전벨트를 이런식으로 하이드 감춰주는 것이 맞습니다. 합법적인 구조변경 완벽한 7인승으로 구조변경된 2,2,3 구조의 시트 배열입니다. 2열 의자를 앞쪽으로 최대한 당겨주면 이렇게 2열과 4열 공간이 남겠죠. 이번에는 싱킹 시트를 접어 보겠습니다. 싱킹 시트를 접으면 2열을 앞으로 당긴 상태의 공간이 나오는데 대략 170cm의 공간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10cm를 더 레일을 앞으로 빼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170cm 상태에서 아트원 3단 접이식 에어매트를 깔아 보겠습니다. 싱킹 시트를 접고 아트원 에어매트 3단을 깔아줍니다. 아트원 에어매트 3단 접이식 에어매트는 아트원에서만 생산합니다. 싱킹 시트를 접으면 합니다. 싱킹 시트를 접으면 합니다.